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알파는 임포스터였습니다 미션 실패 누르기 뭐야 이거 성공 누름버스쌤 미션 실패 누르기 실패 성공 누르며 실패한거 아니야 미션 실패 포션 먹으면 잡을 수 있는데 관절부숭이 포탈타기를 실패한다면? 포탈타기를 실패한다면? 아 뭐야 포탈타기 flames 빰빠빠빠빠 Euh сяч이 개인기 불고리 불고리 라그나로크 지구멸방 라그나로크 가자 한장만 아 낙하베코 어디갔냐 아이씨 거지아 대상섬 얼알 미라소 이거 2번 턴에 써야되잖아 아니 저거 나 안쓸 수가 없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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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신 흔신 선에코 이거는 스네코지 무조건이지 엘리트 잡아서 돈 벌어 돈 벌어야겠는데 덱 지울 돈이 없어 사이 아이씨 끝 뒷 에 꼬껏 버스 실패 꼬껏 버스 실패 고구마... 통째로 날아감 사명 내돈 내 돈 앗 서훈하니 이거 한 방 끝 아니 저도 병 속에 복품 같은 걸 주냐 선생님 청추라면이 너무 야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아 ㅇㅇ님 감사합니다 나 할 건 다 알아야지 이영차가 쓸모없다 아이구야 포션 써야되나 음... 28 곱하기 6이잖아 숫돌 돌수 숫 덜 아 으읍 수리검 수리검 저걸 안 하는 게 나왔나? 수리검 겁나 세네 맹궁 수네코 한턴날림 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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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배라그너로크 66만큼 여섯 번 줍니다 어우 애기소금통 어우 애기소금통 어우 세상에 흠 흠 흠 맘에 오세요 이 영체와 하나씩 강화를 해놓을까? 이 영체와 하나씩 강화를 해놓을까? 음... 흠 흠 하... 수 은 캡... 똥캠 안죽는거 봐 아 내 풍배 아잇 망할 놈들 아 나 진짜 아잇 쫓겨난게 꼴받기하네 뒤져 복제포션 집에 교훈 염원 염원 교훈 다 좋은데 교훈으로 영체와 강화하는 것도 좋고 염원은 스네코라서 좋고 집에는 숭배코스트 깎아서 좋은데 다 쓸만하지 룬 피라미지 엘리트를 4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엘리트를 4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잘하지 않도록 bark Clear 통 11 긴 힘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고작 강호하는 게 수비야. 장난해. 회전 하나 더 낫다. 회전... 회오리... 분화 필요 없지 않나? 마요 보려면 필요하긴 한데. 아 뭐 이렇게 나오냐. 거지 같네. 다른 카드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와. 무료 공격. 다운. 다운. 무료 공격 파워 스네코 스네코 회전이 좋겠는데 회전 끝났을 때 몇 코스트인지 안 보이는 게 좀 돌리 숭배 돌리 영채화 돌양이지 아 미친 그래밀 분화 돌아올 뻔했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정품 수냉고 아니 에임 졸라조네 경각 타륜 엘리트 더 잡아도 되겠지? 에임 졸라조네 가게 126만큼 6번 줍니다 사라졌군 이영채화 아니면 지금 수비가 너무 힘든게 문제구먼 양초 고대 포션 보호 3코스트 진하게 많이 나오네 4코스트 진하게 많이 나오네 속도 포션 시간에 뭐래 아 그 상코 준대 나오네 진짜 교분갑 까불면 죽는다는 교분갑 음 너무 약한데 아까 라그나로크를 복살 걸그렸나 돌려차기 스네코 확실히 상코로 돌리기에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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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식에는 있어도 드루가 없었는데 생겼네 드루가 없었는데요 점액투성이 진짜 들어올 때마다 꼴받나요 저걸 의지해야되냐 대신 아 저렇게 상태 이상 넘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 이 아쿠바라 킬가가 안 나오지 않나 14 곱하기 6 곱하기 3에서 25% 떼야지 떼야지 몇 데미지? 14 곱하기 6 84대인가? 189 대미어 189 대미어 코스트는 왜 다 이 모양이야 쌈코스트 아닌게 더 적네 딜이 애매하구만 돌렸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교훈이 급한게 아니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강화할건 다 돼있는 상황이라 중앙에 흐음... 힘들지 않을까? 아 근데 심장은 영체와 4개 다 꿇어갖고 1힐 초패면 될 것 같은데 추월은 넣어도 못쓰고 배... 배 먹고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지울 것 없 타격 정신 수양 같은 거 있으면 넣었을 것 같은데 가자 무료 공격타워 지금 나마루도 괜찮네 아 이거 좀 실수일 수도 있겠다 맹공 근데 음... 모르겠다 라그가 낫지않나 맹공보다 지금 라그쓰기 곤란할 수 있는 게 근데 맹공으로 결국에 방어도 올리는 건데 선하무적에 걸리면 맹공으로 방어도가 나 놀라 그래도 영체가 있어서 공격타워 고걸로 워케 되긴 되네 자 잘가라 버접수 알레르 어랄 미라손이었으니까 뭐 다른 캐릭터도 세긴 셌을 것 같은데 어랄 미라손 스네코